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에코너와 함께 재미난 콜라보를 한 모델 장윤주입니다. 꿈인 듯 안 꾸밀 자연스러운 무엇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아마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아이템들을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풀어냈고요. 스타일리시한 그런 스타일을 제안했습니다. 저의 청첩장에도 들어갔던 투하 베러댄 원이라는 하나보다 둘이 낫다. 이 메시지가 예쁜 수로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. 그 제품이 제일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사랑한다 말을 계속하면 정말 또 사랑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무튼 사랑은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계속해서 서로 노력하고 또 아름답게 서로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번에 선보인 아이템들은 베이직한 그런 디자인의 또 컬러의 의상이니까 포인트로 아마 좀 하나 정도씩 하시기 편할 거예요. 그냥 깨끗한 블랙 진에, 터틀넥에, 그리고 이런 코트, 또 포인트로 같이 매치를 해주면 아마 더 훨씬 멋쟁이가 될 겁니다. 이번에 그 메시지처럼 또 입으시면서 더 많은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